여객기 통로에 한 승객이 쓰러져 있습니다. 다른 승객들은 겁에 질린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. 현지 시간 11일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던 칠레항공사 라탐항공의 보잉 787기가 급강화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263명과 승무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이 사고로 최소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13명은 오클랜드에 착륙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사고는 도착 약 1시간 전 발생했는데 난기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다만 라탐항공 측은 비행 중 강한 움직임을 일으킨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보잉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객들과 연락 중이며 조사 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. 보잉은 올초부터 이륙 직후 바퀴와 문짝이 떨어지거나 엔진에 불이나 회항하는 등 잇따라 기체 결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보잉사의 결함을 폭로했던 전직 보잉사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영국 BBC는 현지 시간 9일 30년 넘게 보잉사에서 근무했던 존 바닛이 미국 한 호텔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바닛은 보잉이 의도적으로 규격 이하의 부품을 장착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산소마스크 4개 중 1개는 응급상황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. 보잉 측은 부인했지만 미국 항공규제기관인 연방항공국은 반해세 주장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해 보잉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. JTBC 이선아입니다. JTBC 이선아입니다. JTBC 이선아입니다. JTBC 이선아입니다.